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개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한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 덜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이제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설교 말씀을 같이 볼 때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해보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특별히 조금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조언을 따라 산다고 하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 저한테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하루 30분씩 운동을 해야 돼. 혹은 매일매일 너가 2리터씩 물을 마셔야 돼.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조언을 한다면 그 조언을 따라 사는 삶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물을 2리터씩 마시고 30분씩 운동을 하는 게 그 조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할 때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 살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하면 가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복음을 따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물음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명령이 아니고 조언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어떤 무엇을 해라 라는 조언도 아니고 아니면 이것을 해야 한다는 법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소식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가 신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단어를 알고 계실게요. 케이스 스터디라는 실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베드로와 바울의 케이스를 우리가 읽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을 하는데 복음을 따라 살지 않은 실제 사례를 보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베드로에를 나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복음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의 엔진이 바뀌는 삶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 예수님의 용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정말로 움직이게 하는 그 엔진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11절하고 1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바가, 개바는 베드로예요. 개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물었습니다. 그것은 개바가 야구부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한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여러 문화권, 여러 인종들로 구성된 그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면전에서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혼내는 거죠. 책망한 나무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뭐냐면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지내다가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니까 갑자기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마치 이야기도 안 하고 마치 안 그랬던 것처럼 본인을 스스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이고 여행역이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같이 있던 다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실 무례한 일입니까? 어제까지도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커넥트 타임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이제 그 일을 듣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조금 더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바울이 정말로 하는 말은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정죄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베드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지난주 읽었던 말씀 저희 지난주에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특별히 8절에서 10절을 보으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 베드로, 야구보, 요한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만나서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같은 복음의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서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한다. 너희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이다. 우리가 오늘 1월 한 달 동안에 갈라디아에서 읽던 메시지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5절, 16절 제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말씀이지만 15절, 16절에 읽은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애초에 안디옥 교회 오늘 읽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바울한테는 아니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는 것이 정결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타부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애초에 이 안디옥 교회를 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었던 이유가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6절에 나와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갑자기 그 밥을 먹던 자리를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를 진짜로 움직이게 했던 엔진이 그 베드로를 진짜로 움직이게 했던 그 동기가 그 이유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해서 읽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동기와 그 이유가 그 엔진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베드로를 이 순간에 움직이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같이 그 교제 식탁의 교제에서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안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오늘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살펴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고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도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그 엔진이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를 움직이는 그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유가 그 엔진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그런 삶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진 않지만 스포츠를 생각을 해볼 때 올림픽 경기를 나가거나 아니면 월드컵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 남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군면제 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제가 20대의 한신이 탁구 선수라고 치고 저와 우리 또 옆에 있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같이 탁구 대회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 대회에 둘 다 열심히 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잘 생각을 해보면 군대를 안 갔다 왔을 때는 그 안에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 군대를 안 가기 내가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군면제 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할 때도 그 내면 안에는 정말로 다른 동기 다른 엔진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렇게 나오고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교회 일요일에 나와서 그리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이런 거를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를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같은 일을 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다 정말로 맞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이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음식이나 쇼핑 아니면 술, 담배 어떤 여러 종류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는 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는 종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밤에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계속 봐요.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할 때 머리로는 내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다 알지만 내가 다 알지만 실천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때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에게 내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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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지 내가 인간이 완벽하지 않지 그래 내가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사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계속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실제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우리가 실패하는 일들을 마주할 때에 나를 정말로 움직이는 엔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어떤 분들이 어젯밤에 그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유튜브를 한 시간 동안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계속 스크롤링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인스타그램 중도이고 나쁜 거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이니까 그만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내면에 있는 엔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그냥 그렇게 유튜브를 내가 끊을 수 없이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은 어쩌면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연결 관계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럴 때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진짜 관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단순히 어떤 위안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그 마음의 아픔들을 그냥 내가 위안을 찾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무언가를 보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위안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정말로 찾고 있는 그 위안을 정말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그 위안을 주시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고 어떤 삶에서 실행해야 하는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를 하고 받아들이는 메시지이지만 만약에 그 메시지가 정말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어떤 어떻게 행동하는 것 혹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것들을 정말로 움직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만약에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에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런 원하지 않는 죄의 문제 혹은 원하지 않는 감정들을 우리가 겪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에 그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 내면의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